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계사 시험 대비 핵심 비교정리 29번입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가 되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보정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원 단위로 절하의 끝다리를 잘라버리면 5500만원이 나옵니다. 이건 2023년 2월 21일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전 담보물건 취득자에게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6500만원의 서울에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최우선 면제를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2월 21일 전에 이미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최초로 근저당 설정 등기 된 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과밀 억제권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의 경우에는 1억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하를 하면 48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5천이라면 한 푼도 최우선 면제받을 못 받겠죠.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도 과밀 억제권역하고 군지역은 제외합니다. 즉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런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되었죠. 그리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의 경우에는 광역시라도 군지역에 해당되는 도를 받습니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의 경우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28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8500만원이라도 2800만원, 2800만원이라도 2800만원, 만약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만 최우선 면제받겠죠.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기타지역의 경우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25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기타지역은 보증금이 7500만원이라면 25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고, 만약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도 25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고요, 보증금이 2500만원이라도 25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만약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만 최우선 면제를 받겠죠. 그래서 전세, 사기 이런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500만원에 월세 얼마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보증금을 뗄 우려가 비교적 적겠죠. 왜냐하면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가 되겠습니다. 앞에 본 내용은 주택이 되겠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하고는 좀 다릅니다. 먼저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를 보면, 부산의 경우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부산은 광역시에 해당되고,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밀 흑재 권역에 준하는 보를 받습니다. 서울특별, 앞에 있는 것은 우선 면제받는 기준금액이고요, 환산보증금. 뒤에 있는 6500만원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이면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 면제받을 려면, 일반적으로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을 적용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면제받을 려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여야 하고요, 최우선 면제받을 려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22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라 하더라도 22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데, 물론 2200만원 이거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이라도 환산보증금은 6500만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5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미력재권역은 환산보증금이 6억 9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우선 면제받고, 부산도 우선 면제받을 때는 6억 9000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최우선 면제받을 때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고 했죠. 3800만원 이하여야 13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미력재권역은 환산보증금은 6억 9000만원, 그래서 9억 6954만원 이렇게 한계하면 되겠죠. 69만원은 54만원, 그래서 과미력재권역은 6억 9000만원, 광역시는 5억 4천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미력재권역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 뒤에 끝다리를 잘라서 올리면 됩니다. 19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기준이 되는 5500만원, 5억 4천만원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월세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 그리고 세종, 파주, 화성, 광주, 용인, 안산의 경우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최우선 면제받을려면 3,800만원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 1,300만원인데, 세종, 파주, 화성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받을 때는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은 기타지역에 해당되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마는, 자, 기타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 최우선 면제받을려면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보증금 한도 천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암기하기가 힘들면 일단 서울이라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암기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9억, 서울에서는 9억, 과미력재권역 6억 9천, 6구 54라고 했죠.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자, 정감청구인데 주택이든 상가든 정감청구는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라고 되어있는데 둘 다 똑같은 의미죠. 5% 범인에서만 정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물론 감액청구는 상한선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환산보정금 9억, 과미력재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환산보정금이 서울에서 9억 이하인 경우는 1년에 5%, 최대 5% 범인에서만 올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월차연전환율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를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산보정금이 서울에서 9억, 과미력재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표준대계권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특례, 임시특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희박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학력입니다. 대학력. 대학력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계속 계약기간만큼 장사할 수 있고 또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인에서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죠. 건물주가 바뀌어도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대학력입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더라도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마찬가지죠. 9억 초과더라도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인에서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제가 권리금 받을 테니 건물주께서는 임대차기약을 이 새로운 세입자와 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3개의 차이맥을 연체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반산보정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구용 건축물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부가 주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된다. 일부죠. 전부가 주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적용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갱신요구에서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만약 5년 계약했다가 갱신요구하면 5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주택은 5년 계약 체결했다가 갱신요구하면 2년이 더 연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 기준에 대학력분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최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했는데 최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학력을 갖춰야 됩니다. 경매신청기입 등 기준까지 대학력을 갖춰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학력만 갖추면 되고요. 후손이 걸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학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학력을 갖춰야 된다. 대학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최우선 면제되지 않는다. 4번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학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학력 또는 우선 면제받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를 해놓고 방을 빼더라도 계속 대학력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